저는 오늘 춤을 추러 가요 친구와 못다운 꿈을 이루려고요 오빠 지금 약간 그거 같지 않아? 대기 중에 찍는 스타 카메라? 제가 친구랑 20대부터 항상 춤을 배우자, 춤을 배우자 했었는데 2PM 좋아하는 시절에 교실에 책상 싹 밀고 함께 춤을 췄었거든요 이제 그 꿈을 현생에 너무 치여서 못 이루다가 어제 갑자기 급 예약을 했어요 급 2인조 결성? 네 급 2인조 결성 해가지고 제가 또 나 혼자 산다 보니까 춤 잘 춰보이려면 엑소 카이님께서 모자를 써야 된대요 약간 모자 쓰고 마스크 쓰면서 연습생인 척 하려고 나이 먹고 약간 전 그런 거 잘하니까요 오빠 저 이제 춤 열심히 춰서 방송 음방 나갈 건데 어때요? 응원합니다 응원하고요 그 꿈 꼭 이루시길 바랄게요 제 목표는 마마거든요 엄마요? 광대집 예정 그 group 그럼 우리 데뷔 못해 우리 이렇게 하면 데뷔 못한다고 감사합니다 지금 어떻게 떨려? 데뷔 조회 드리자! 천티 내지 말자! 안녕하세요! 여기 사장님들 되게 귀여우시다! 사장님 되게 반겨주신다!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저희 탈락했어요! 친구야 우리 학예에 나갈 수 있는 거지? 이거 지금? 그 수업 후기! 옷을 사야돼요! 멋이 안나서 거울 속 내 모습 마음에 안들어 춤 출몰하지 않는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마음에 드진 않는데 어떻게 춤을 추냐고요! 옷 사자!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 건대문 가자! 옷 좀 알려주세요! 열린 음악회 나가자! 웃어서 뵐게요! 안녕! 춤 잘 춰보이는 옷 추천해주세요! 안녕! 귀여워! 오늘 배운 거 춰!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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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나 색난다! 잘할 수 있어! 나도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나도 자꾸 연습하면 너처럼 될 수 있을까? 나 나오니까 잘한다! 나오니까 여기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어 맞아! 뜯어! 아 우리 매니저 오빠가 대리라고 왔는데 배고픈데 먹으면 안 되겠지? 배고픈데 먹으면 안 되겠지? 그냥 안 되지! 이 양배추 먹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빨리 좀 다니세요! 오늘 연습은 어땠어요? 너 이제 좀 뒤로... 아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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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어... 괜찮았던 거 같아요! 아 괜찮았어요? 네! 네! 나 앞에! 오늘 서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좋은 선생님으로 붙어 드렸거든요! 감사합니다! 안녕! 야! 던지 마! 너 먼저 연습해가지고 막 뛰어들어지면 안 된다! 내가 먼저 붙어가지고 안녕! 혼자 연습하지 마! 혼자 연습하지 말라고! 몰라! 아 오빠 TV 거치대 했어요? TV 거치대 네가 필요해서 못 했어! 아 진짜? 네가 들고 있어야 돼! 네가 어머니랑 들고 있어야 돼!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된다! 아 참새 봐! 참새 너무 귀엽다! 응? 참새가 너무 귀여워! 나는.. 만촌~! 그게 뭔 말이야? 백촌 아니고 만촌~! 왜 천천은 건너 뛰세요? 난 진짜 많이 좋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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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 만큼 줄게 국수 오우 여름 안 놀아 자세기 좀 넣어봐 인정 인정 맞지? 오빠 배 갔다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제 거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옷걸이가 이렇게 있고 옷걸이가 되게 귀엽죠? 동그라미인데 제가 신가영의 0이잖아요 두 판 아닌가요? 0이어서 이렇게 0개의 0이 아 0을 표현한? 네네네 그거죠 책잎의 과학 네 이거를 항상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 줄 읽고 아 세 줄이요? 네 왜냐면 아껴 읽는 거예요 제가 워낙 책을 빨리 읽어서 한 20년 걸리겠네요? 네네 그러려고 산 거예요 20년 동안 읽으려고 아 그게 바로 그 가영 씨가 추구하시는 느린의 미학 목표한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제 욕실이에요 이쪽부터 한다고 하시지 않나요? 제가 요새 춤을 배워가지고 저는 혼자 쓸 때 이렇게 큰 침대에서 자는 걸 좋아해요 결혼 안 하셨어요? 결혼 안 했어요 아직 좋은 분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미친 거 아니야? 저는 결혼 생활이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어 왜요? 그냥 누군가와 이렇게 엮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자유로운 편이라 그래서 결혼? 내가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살까? 이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제일 그러면 길게 만나신 저기 한 30일 정도 30일 정도? 큰 기념일이 투투 라는 게 사실인가요? 네 가시면 아 진짜 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저의 로망을 뜨겁게 하는 기계로 이렇게 하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쪽 보시면 위에가 창이 있어요 그래서 답답하지 않고 네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는 거예요 오늘 눈이 부시니까 햇빛 때문에 아 썸블라스 다 벗고 썸블라스 꼭 껴 좀 약간 짜잔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창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서 수영하면 빛이 들어오는 분이거든요 너무 좋아요 진짜 저 마당 같은 게 작게 있었잖아요 네 잠시만요 네네 저분 누구시죠? 아 저 아저씨 또 안 갔네요 왜 이렇게 안 가지? 오 상이 굉장히 멋지네요 네 저 상을 보면서 마음을 치유하곤 해요 아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저 안쪽에도 방에 하나 있던데 그 방은 뭔가요? 아 여기는 제가 세를 줬어요 아 세를 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세입자분들이 계실 텐데 네 저기요 아저씨 조용히 해요 여기 지금 혼자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여기 좀 조용히 유튜브 보실 때 봐주시겠어요? 네 네네네 여기 제가 차분하게 살려고 여기 왔는데 아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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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조용히 봐주세요 네 학살 갖다 주자 하하하하 카메라방 보면 네 약간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 가지고 좀 그런데 부부인가? 너무 귀여우시다. 너무 귀엽다. 어디 보는 거지? 어디 보는 거니? 이거 너무 아름답다. 지금 이 모습이. 진짜 예쁘다. 보니까 되게 힐링 된다. 어머니! 나와 보세요. 일부러 예뻐요. 뭐? 일부러 나오면 돼. 세월아, 세월아야? 언제 나와? 엄마 다 졌어. 나오지 마! 다 졌어, 엄마. 늦게 나와서.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3 music IU 반찬이 되게 푸름하다 반찬이 다리 엄청 커 다리 왜 이렇게 커 반찬이 오빠 근데 어디 가지? 우리 어디더라? 우리 여기야 엄마 어디 갔어? 벌써 왔어 그럼 누가 더 한 번에 오나 봐봐 시작 사우나 사우나 하는 중 사우나 오랜만에 하니까 좋지 그리고 어머니 되게 오랜만에 하시는 거거든요 응 우리 엄마 완전 사우나 킬러인데 집에다 이런 거 하려면 좋겠다 그러게 집에 이런 사우나 있으면 되게 좋겠다 요거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거로 인테리어를 해야 돼 해야 되는 거 같아 응 아 너무 좋은데? 엄마 나만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이 뜨거운 공기가 누나를 약간 플랩하는 게 좋은데? 여기를 이렇게 삭 밀어 다리가 화나서 아래로 하줄게 우리 우역이 어딨지? 아하핳 알 배겼다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거 진짜 멋있다 귀여워 여기는 밥을 줘요 오야호 오늘 바다 색깔 진짜 이쁘다 오늘 바다 색깔 진짜 이쁘다 나와... 화이트 이렇게 파는 것. 멋지다. 잔칼 공수 먹으러 왔어요, 랄랄랄라. 너봐봐요. 잘 찍었지? 오 잘 찍었네 멋있지? 어 남자 피자에요 자국수가 매워요 저 잠 되게 많이 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졸리죠? 오늘은 미팅이 있어요 쉑! 다행히 가까운 데에요 여러분 제가 진정 집착 나오잖아요 항상 피부 진정시키는 거에 집착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제가 이번에 정말 맘에 드는 진정 앰플에 만났어요 이거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최근에 잠을 못 자가지고 되게 예민했는데 이걸로 진정시키느냐고 벌써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허스텔러 리틀드롭스 카밍데이즈 앰플이에요 뚱! 그럼 뭐 오늘 내에 있으면 다 없어지겠는데요? 제가 조금 슬톤 얼굴이 붉은기가 많은 편인데 이거 쓰고 많이 나아졌어요 보니까 이 앰플에 카렌듈라 카렌듈라가 피부 진정에 좋은 거 아시죠? 그 진정에 좋은 카렌듈라 성분이랑 홉! 홉 아시죠? 홉! 홉추출물 홉추출물 이렇게 바르면 안 되지? 홉추출물 아직도 잠 덜 깼어요 진정에 아주 효과적인 성분들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대요 근데 또 확실한 진정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턱에 뭐가 났는데 나자마자 제가 여기 그냥 짜버리고 이 앰플로 이렇게 발랐었거든요? 근데 되게 진짜 금방 붉은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붉은 느낌이 뜨거웠던 뭐지? 되게 빠르다 급속도로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그 진정 바르자마자 흡수되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이에요 몽고 앰플을 두 번 발라요 근데 약간 한 번 썼다고 잘 안 나와가지고 좀 털었어야 될 것 같아요 어휴! 그런 식으로는? 이렇게 팩 올리듯이 나름 바르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면서 뭔가를 더 설명하고 싶은데 다 써가지고 새 거로 보여드릴게요 새 거가 더 좋죠 여러분들? 마이뉴 스텔라 어디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진정세럼과 수분오일이 9대1 황금비율이래요 그래서 저처럼 흔들어 사용하면 이렇게 섞이면서 민감한 피부도 진정시키고 엄청 촉촉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방금 몇 분 전만 해도 되게 좀 쾅해 보였는데 바르니까 조금 사람이 그래도 수분있어 보이죠 모션이나 크림을 따로 안 발랐는데도 뭔가 속보습이 엄청 잘 느껴져요 제가 진정세럼을 덕후인 사람으로서 진정세럼이 조금 가벼운 편이거든요 근데 얘는 피부 마지막 단계에서 발라도 될 만큼 보습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진정되면서도 피부가 뭔가 쫄깃해져요 진짜로 저처럼 피부 진정이랑 보습 두 가지 되게 빨리빨리 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우스텔라 많이 봤어 이게 왜 진짜 진정애플로 유명한지 알겠어요 이제 대충 머리하고 몇 시지? 아니 요새 진짜 너무 시간이 빨라요 제가 오늘 무슨 옷 입고 나가는지 그것도 조금 짧게라도 담아봐야겠어요 여기 다면 다 Catherine 근데 다른 옷 입고 있는 옷 입고 내가 책을 배는 옷 입고 그냥 넓은 옷 입고 있네 꼭 mentre 옷 입고 있는 옷 입고 아 warrant? 아 죄송하지만 iledger 대형이 크말이 무슨 일을 만fall 마침 미션이 됐어요? 머리 머리 화면 화면 Q. 누구세요? 누구세요? 아인이예요? 왜? 너 장례물을 만날게? 왜 안돼? 아인이예요? 좋아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너무 좋아 저희 괜찮게 나왔어요? 응 아빠 배가 아주 통통해? 아빠 배가 통통해? 삼촌 배가 통통해? 아빠 삼촌이랑 언니는 우리 편이야 흐흐흐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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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골라봐 여기 엄청 많은데 딱 두개 골라야 되는데 너무 성급하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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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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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디갔어? 아인아 어디갔어? 어디갔어? 사코드가 사코드가 아인아 이거 사인해봐 기다릴거야? 먼저 열어보고 싶어? 다시 놔두면 되지 안되지 언니 기다려야지 언니 넘쳐 공부하러 가는데 도망가니 왜 그러시죠? 우리 공주님이 강아지가 베이비 왜이러지? 아이 이뻐라 내가 할게 여보 나 렐라 나 렐라 어디 렐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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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 아 따가워 아인 역시 번개맨인가봐 나 렐라 나 렐라 나 렐라 나 렐라 나 렐라 사촌이랑 같이 살래 사촌이랑 아인이랑 나 정아인이 제일 귀여운데 나 언니 편할래 이마 내일 아침에 언니 집에 가면 안되나 왜? 언니 좋아서 내가 그렇게 좋아? 난 정아인을 사랑하는데 나도 언니 사랑해 사랑한다면 좋아하는거야 나는 아인이가 진짜 진짜 좋아 참외 뭐? 참외 먹고 싶어 참외? 참외는 지금 나올 시기가 참외는 언제 나오니? 근데 그거 어딨냐고 그게 뭔데? 짜장엄마가 너 다이어리에 그려준거 있잖아 이거 무브 무브 플랫 움직이는 우즈 글씨야 왜 이렇게 청춘해 여기에는 달이 저기에는 별들이 보여요 여기에는 달이 저기에는 별들이 보여요 저 멀리 행성이 있고 도처에는 대며초 너가 이거 읽으라고 가져온거잖아 정아인이 읽으라고 가져온거잖아 정아인이 읽으라고 가져온거잖아 스탠리가 바닷속에 뭐지? 스탠리가 바닷속에 fiction을 삼킨건 바로 거북이였어요 거북이는 잔뜩 거북을 먹고 해변으로 서둘러 헤엄쳤어요 산촌처럼 괴물을 하는거지 응 갈갈벌에서 진사람이 암에 만진다 갈갈벌 뭐야 안내원진다 갈갈벌 갈갈아 아인이가 샀다 ㅋㅋ 그렇죠 귀여워 우리 애기 누구 유튜브 틀어달라고요? 가영이 가영이 무슨 가영이요? 신가영 신가영 유튜브 보고싶어? 아인이가 보고싶은 유튜브 1등 뭐? 신가영 그때 기억나요? 아인이랑 작은엄마다 아인이랑 작은엄마다 어 그게 딱이다 그리고 아기를 토닥토닥 해줘야지 아인아 아기가 잘난다 자라 좀 자라 좀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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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짜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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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하 아하 감사합니다.